판 스티커 나오는 거야 이거 봐봐 너 어떻게 열라? 영화에서 나오는 거? 여기 집에 드라기 여기 스티커 있잖아요 여기 드라기 우와 스티커를 이렇게 모으는 건가 보다 어? 괜찮아 이렇게 붙이는 건가 봐 엄마 줘 줘 날개 카르노 타오르스 atha게 캐릭터 해리가 고른 건 스티키 스티키 몽로크 엄마 근데 이거 둘이 싸운다 머리를 박치기 하면서? 아 그래? 응 박치기 해야지 당연히 이 안에 들어있을게 아 띠블띠븐시 응 띠브가 치아류다 맛있어? 공룡밥 공룡 맛이야 공룡 맛 맛있어? 내 김 먹으면 안돼 하나만 먹자 하나만 먹자 언니꺼먹어 하나만 먹어 하나만 또 먹어 두개 겨우고무 하나만 또 먹어 하나만 더 먹어 김이 이렇게 나오는거야? 이 안에 아니야 어른들 같이 간이 먹는 김인데 안에 띠블띠블띠 이브씨 여기 가봐요 뭐지 얘도 이런거 모으는 재미로 먹겠고 그리고 맛있어 영화에서 나오는거잖아 이거 아는가? 응 어 이거 먹어봐 맛있어 크루미 스티커 갖고 오고 싶어 응 엄마 있잖아 엄마 옷에는 응 존먹은거 아니야 이거? 이거 왜 빵꾸 뚫렸어? 이모가 지금 옷을 이거 오래 입었거든 옷을 사들어야겠어 옷을 오래 입어서 빵꾸 뚫렸어? 응 근데 왜 이 옷 그냥 스타일이 이런거 같은데? 아니야 이모 오래 입었다고 그 왜? 원래는 빵꾸 없었어 어 아니야 있었잖아 원래 이런 옷 있어 왜냐면 바지에도 이런 빵꾸 뚫린거 너무 예뻐가지고 그거 그런거 있잖아 어 생선 먹어봐 앙 먹어 앙 먹었어 땅땅땅땅땅 이거 뭐 먹을 줄이야 띵뚱띵뚱 아 모라야 아 아 아 나 한번 해볼게 응 어 육식당분이다 맛있다 생겹살을 보면 옆에 고쳤다 그리고 물로 싸울러 어 잠깐만 그치야 이거 꼽았어 맞아맞아 어 맞아맞아 얘다 똑같네 어 또 또 또 또 또 오 오 오 오 오 오 짱 짱 짱 쟤의가 좋아하는 박치기 스틱키 몰로크 너가 좋아하는게 스틱키 몰로크 스틱키 몰로크 스틱키 몰로크 우와 이렇게 꼽았어 응 이렇게 꼽았어 오 잘 꼴래 나 볼래 이런 게 있었어? 엄마 이런 공룡 처음 보는데 이거 바다 공룡이 있어 아 그래? 여기 있다 이런 거 있어? 악어 같다 어 여기 있다 바로 찾을 수 있어 이거 꼬리봐봐 꼬리로 막 때릴 것 같아 이거 바로 찾을 수 있어 검색 한번 해보자 우리 주라김으로 삼행시 한번 해볼래? 주라김 해줘 우리 요즘에 삼행시 짓는 거 많이 하잖아 주 주라김을 먹고 나누 라 라면을 먹고 나무 김 김밥이지 오 센스 있다 테리 해봐 주 주 주라기를 가고 주라기를 뭐라고? 주라기를 가고 주라기를 가고 라 라디오를 들었지 김 김 김 저는 오늘 불합격 드릴게요 주 주 주 주 주라 김 주라 라면 주라 라면 주라 라면 주라 김 김밥 주라 라면 센스 왕 센스 acion 센스 왕 왕 감사합니다.